저희가 저번에 이펙트 사이즈에 대한 비율을 유닛 프라이스다 평당 가격이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코엔스 D 이펙트 사이즈인 경우에 우리가 Z 테스트나 T 테스트를 쓸 때 이펙트 사이즈고요 저희가 이제 아노바나 리그레션 넘어가면 조금 이펙트 사이즈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프라니고요 오늘 비율의 주제는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이펙트 사이즈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다 저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저번에 DOE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Department of Education이다 그러니까 Difference on the Top, Around the Bottom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어떤 특정 테스트들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T 테스트 할 때는 Mean Difference on the Top, Standard Error on the Bottom 해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만들어지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Mean Difference on the Top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그 Bottom이 분모가 이제는 에러가 아니라 T로 된다라는 거예요 Department of Transformation Difference on the Top, Total on the Bottom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특히 이펙트 사이즈를 아노바나 리그레이션에서 바라보실 때 아노바는 이제 이펙트 사이즈를 에이더스쿠어어, 오메가스쿠어 이런 걸 쓰고 리그레이션은 R스쿠어를 쓰죠 근데 이제 뭐 특히 이제 리그레이션도 Adjusted R스쿠어가 있고요 아노바도 Adjusted 에이더스쿠어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오메가스쿠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의 설명의 조금 심플리서티를 위해서 단순화를 위해서 저희가 아노바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더스쿠어만 한다고 보고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R스쿠어만 있다고 보죠 그거를 이제 이펙트 사이즈 메저로 보죠 근데 에이더스쿠어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간단한 경우에 sum of square between over sum of square total 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그러니까 sum of square의 레이셔가 되는거죠 근데 ms mean square between over mean square residual이 f statistic이 됐었는데 residual이라는 얘기는 에러라는 거잖아요 에러는 그럼 또 에러는 뭔가요 에러는 total minus sum of square between 하면 sum of square 에러가 나오는 거에요 sst 왜냐하면 sst 가 ssb 와 ss e 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ss e 를 구하기 위해서는 sst 에다가 ssb 를 빼주면 이제 ss e 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이더스쿠어는 sum of square 에이더스쿠어는 sum of square 에 비율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설명되어진 별량 이런 비율을 들었었죠 그래서 그 설명되어진 별량과 전체 별량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아노바에서는 regression 도 마찬가지예요 regression r square 는 뭔가요 sum of square regression regression 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sum of square 별량의 over sum of square total 그러니까 전체 별량이 되는 거죠 그것도 비율이죠 얼마나 몇 퍼센트나 regression model 이 dependent variable의 variability in terms of sum of square로 이제 계산이 되어진 variability 를 설명을 했나 하는 비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department of transformation d difference on the top 혹은 뭐 그쵸 difference라는 게 설명되어진 거니까 difference on the top over total on the bottom 해서 d o t department of transformation 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다른 이펙트 사이즈도 많은데 일단 코어 nsd 이펙트 사이즈 정확하게 알고 에이더스쿠어 알고 그 다음에 아노바에서 그 다음에 regression에서 r square 알고 나머지는 뭐 correlation 이거나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캐리고리컬 데이터의 이펙트 사이즈는 조금 틀린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어도 기초가 아주 탄탄하고 뭐 다른 이펙트 사이즈 이렇게 접근 하실 때도 훨씬 쉬우실 겁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심quer